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윈 8일,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. 강원지방기상청은 8일 밤 11시를 기해 도내 산간전역과 양구와 철원, 화천과 인재 등 영서 북부지역과 횡성과 평창, 태백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10월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건 모두 네 번째로, 이번이 두 번째로 빠릅니다. 9일 대관령과 태백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, 영서지역은 영상 1도까지 떨어지겠고, 영동지역도 최저기온이 영상 5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